다시 태어나고 한 번 다시 어 오케이 저것은 여기 업데이트 좀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안녕 나이스 아 저는 이 점점 다시 익숙해야 돼 타이밍 까먹었어 어디서 갔어? 여기서 왔어? 아닌데 아 나이스 아 또? 있어? 계속 타이밍 실패하고 있어 오 얘는 위험해 지금 애드리도 많이 있어 터믹 스페셜이 없나? 스페셜이 없던 굿 굿 굿 굿 이랬는데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어... 오 잠깐만 아 여기는 첫번째 버스로 갈 수 있긴 하지만 두번째 버스로 가고 싶어요 아니 이건 무슨 음음음 여기 무슨 어려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귀엽네 이 빵이 위험해요 나이스 잡았어 이건 거기로 가야되요 전 그 센트리 어... 끈적 능력으로 잡아야되요 실드가 있으니까 아 된것이 아니죠 또 끈적이 생길 것 같아요 전 게임 알잖아 여기 한 놈도 이게 뭔데 몰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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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헬스가 오오 아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니지만 얘는 진짜 어렵긴 해요 지금 어딘지 아 거기 있어 까비 까비 나이스 애들이 더 많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무기입니다 오 네 역시 그냥 빨사하기 전에 등록해야 돼요 와 얘는 인지 몰랐어 네 그건 좀 더 말해야 돼요 그거 네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은 일들이 잡아야 돼요 칭글들 기전 오우 안 좋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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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죽죠? 죽었죠? 나이스 오 나이스 도마니 도마니? 이상한 소리가 왜... 모르겠어 다행이다 살아남았어 상자까지 있네 에... 아뇨 저는 자동소층으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 헬스 나이스 나이스 이게 뭔데? 쉴드? 엑스테미네이션 스피어 트랜서케이션 스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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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그다지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 여기 무기 하나 더 있네 그거 어디야? 아 엑스테이 아 엑스테이 아 엑스테이 내가 나올거야 언제는 전 두번째 버스를 잡고 하고 싶으면 아 그냥 되도록 빨리 버스 간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일단 캐릭터 업그레이드 한 것이 좋을까 근데 전 버스 시도하기 전에 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면 너무 그냥 버스까지 너무 어려울걸 오 너무 어려울걸 저거요 좀 추우세요 어 까비 뭐가 뭐 받았어? 몰라요 다 죽어요 전 그 그 빨간색 얘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전 왜 재장전 타이밍 못돼 저 저 애가 진짜 거기에 아 그냥 오케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실드 깨야 돼요 나이스 근데 얘는 무슨 무기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걔네 그냥 샷단이죠 오 근데 너무 정박도가 너무 낮아요 거기 뭐 들어가고 나이스 여기 혹시 들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 잠깐만 여기 뭐 소요 맞아야 하 노이스 아 오케이 여기는 우리 두번째 레벨으로 갈 수 있어요 아 갈까 두번째 버스 시도 이미 지금 할까 아니면 업그레이드도 많이 찾아볼까 잠깐만 한번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 이 문에 들어갑시다 뭐가 있는지 미스터 가니 하이하이하이 호우 다 죽을래 다 죽을래 다 죽을래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죽으라 고마워요 이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우리 음 한번 죽일 수 있어요 나이스한 센스 우리 그냥 바로 두번째 버스로 가자 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조심히 조심히 버스한테 가자 가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 돼 너무 성급하게 성급하게 가면 안 돼 이것만 이것만 나나나나나 이거로 가자 정화전 그 비핀ternut 나이스 오케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오 루트 주세요 어.. 도망갔네 나는 진짜 그냥 세 번째 레벨 어차피 보이는지 궁금해요 아직 못봤어 오.. 위험해요 어.. 나이스 오.. 나..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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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 거 입.. 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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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더 많이 있나? 이거 할까? 네.. 무슨 어려운 적이 나올 거예요 아니 저는 저는 이번 라운드에는 그냥 버스까지 가고 싶어요 버스 시도 오.. came 아.. 이스턴 미스 없는 것 같은데 호우 호우 음 샷가니 와아 음 샷가니는 뭔가긴 뭐겠다 오 이건 뭐야 다 잡았어? 나이스 다 잡은 것 같아요 으 어 이게 뭔가 무언인지 알고 싶어요 아 이건 그냥 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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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과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 나이스 아마 우리 여기 내려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 버스가 있으면 할까 말까? 그냥 한번 하자 집에 버스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 무슨 효과였는지 까먹었어요 좀 무서운데 좋은 징주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헬스 같은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와드로 가야 돼 한번 디뎌봅시다 거기서 오는 아 여기 여기 탑 안에 쌍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나이스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 저는 피스 어디까지 맘에 안 들어요 아 다 아 못 올라가 오케이 한번 다시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아 이거는 아마 틀린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네 거기 아직 못 들어가요 무슨 업그레이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 어 그쪽으로 이거 약간 버스 징조인 것 같아요 버스 버스 여기 있다 버스가 자신을 숨기고 싶으시면 이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좀 뒤로 가자 어 이거 뭐 뭐 뭐 뭐 누가 그 궁극에서 오 누가 그 궁극에서 누가 봤어 오 위험해 와 이 나 갑자기 옆 용격당하고 있네 일단 그 작은 에이드를 잡아야 돼 자 이라는 manera 헷샷 햇샷 해야돼 레드가 빨강색 때문에 그냥 잡아 죽어 죽어 아직 안 죽었어 진짜 얘는 헬스가 너무 많은데 이거 버스가 아니죠 어이없네 나방과 키가 아유 남자마자 누워üf ienen 이지신 수치 counting chopped 목소리가 안면 일본 이지신 용건 들엉 뭐 와 . 음.. 음.. 수치가 더 높아서 이걸로 가자 이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오우 와 이거 뭐야 곰짝이 깐쎄게 오 아 기에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아 아 아 이거 할까? 몰라요. 근데 사거리가 그냥...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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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버스에 있는 이런 무기 다 좋을듯. 나이스.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버스한테. 그렇죠. 나이스. 왓? 왜? 아 건너편은? 나이스. 다 잡았어? 그런 것 같아요. 오? 나이스. 거의 왔습니다. 아닌가? 제가 아무리 많이 시도해도 문 잡는 버스입니다. 우리 파이팅 합시다. 슬퍼지지 말고. 슬퍼지지 말고. 한 번 깨고 싶어요. 제발. 슬퍼지지 말고. 이거만 해. 이거만 해. 어? 이거만 해. 이거만 해. 아 이미 당했어. 저한테 이러지. 어어어? 그냥 이건마다 이제 아마 페이스 3개가 있어요 버전 그래서 오? 오? 그냥 계속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두 번째 페이스 까지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음은 계속 두가요 nice come on 두 번째 페이스 좋아요 오케이 어 어디 가니 네 푸 오케이 점프해야 돼요 아 네 이거는 약간 보르텔인 것 같아요 1948 자 혹이야 호우 근데 그래픽은 너무 예뻐요 이거 너 mesela 입히긴 아아아아아아악 어 미치겠다 진짜 나이스 어어어 얘는 헬스가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죽으면 안돼? 어어 으어어어어 위험해 위험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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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얘는 약간 오 태이스 쌈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 제발 제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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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왜 이래 진짜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하고 있니? 당연히 이거는 말이 돼요 네네네 역시 어 이미 죽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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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 아 이거 무슨 오오 이거 무슨 소울스 버스가 있는 거 같아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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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네이스 후우우우우우 잠시만요... 뭔가... 헉... 처음으로... 처음으로 두 번쯤 버스겠어! 어 힘들어 어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거 뭔데? 어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불러요? 어허..." 오...무슨... 이거 어떻게 불러요? 음... 쭈린거 같다요? 어허..." 재밌어..." 재미있어..." 재밌어 뭐가요? 길이 어디야? 우리 어디로 가야? 아 iona 재밌게 오 재밌어 오 마음에 들어요 이건 이 시틀엘에 이끌었죠. 이 시틀엘에 이끌었죠. 오케이. 슈피아니야. Nice. Nice. 스피드마프 블라스 어 업그레이드 참 좋은데 아 오케이 오 안녕하십니까 여기 내려가네 어? 기기이라니? 갑자기 왜? 안녕하십니까 전기전의 기억이 나요 너무 고마워 이게 그녀의 도시? 죽은 것들만으로 인해 죽은 것들만으로 인해 죽은 것들만으로 인해 지금 전기전의 타워를 향해 건축이 예쁘긴 해요 오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일단은 거짓말은 아, 그냥 짓는 거짓말이야 오, 하고 왔어? 때에다가 그 때에다가 쥬아우스 아 여기네 이게 뭔데 어 오케이 오 뭐 살까 에에 둘 다 음 이거 사자 아 저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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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헬스 요즘 헬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뇨 좀 어 돈 좀 모으자 돈 좀 모으자 감사합니다 아까 그거 봤어 그 뒤에도 막 아뇨 이거 항상 똑같아 보여서 저는 텔레포터 뒤에도 무슨 아이템이 있는 줄 몰랐어 에 알았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혼자 있네 가자아 헉 오 오케이 아 에사 아이템 봤어 고마워요 아 그건 keywords 워 얘 아이 나 아이 어려운 ôi 오케 지금은 음 사거리가 좀 약간땐 ties이 세련무기 찾아 Gather 다시 하자 이거 그냥 아 오케이 뽕 뽕 왜? 어 어 오케이 그럴 수도 저를 보면 왠지 안 좋을 듯 전 그런 그렇게 그렇게 느껴요 오 나이스 아 까비 griev 멈 kot !